3천 8백점 일단 1막 엘리트 내 말이다 아 실수했다 일단 시작소음 일단 시작소음 고개 엘리트 딱대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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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엘리트 일단 다음 보스가 존 근전 떴다 고개 안 뜯어떡하 모름 잘 잘 모름 탁 존 존 존 담배 담배도 있는데 와아 개같은겜 진짜 담배 미국에 흡연구역 없는 담배 아니 지금보다 상황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지 좋을 수가 없진 않지 아무튼 그만큼 좋으시다는 거죠 일단 엘리트 4마리 뜬거부터가 엄청난 호재임 심지어 고개까지 두개 떴다 이거는 천재일우의 기회 미니보스 까먹고 있었네 예전 호구같은 컷 잉크 헛 헛 잉심 You can see and play the top card of your drop file 드로우 카드 맨 위에 걸 쓸 수 있다 볼 수도 있다 어떻게 쓰는거지 어떻게 쓰는거지 수리검 있으니깐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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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정도는 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네 신기한데 폐가 한 개에 늘어나는 거구만 아니 그 arnish 아 생활 핸 OM 드로우 플러스 1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서 뱅이.. 뱅이오카처럼 뱅이오카처럼 되게.. 특이하다잉 근데 헷갈린다 뭔가 헷갈림 트롤라벨 와아 3금 근데 그지하려면 저거 다 지워대는데 오히려 안좋은거 아닐까? 엘리트 하나 둘 셋 대단원이어도 거지할수도있지 거..지.. 내가 거지라니 거지라니 내가 거지라니 철략하 철략하 아 저거 효과가 좋은건 알겠는데 헷갈린다잉 헷갈린다잉 잉? 이게 개꿀이다 0코짜리에 공짜로 쓰는 거 저건 진짜 개사기인데 잉크 보스 쟤는 별로 별로 어렵지도 않던데 성능은 끝내주네 저거 0코스트 그냥 쓰는 거는 어떤 캐릭터가 써도 사기인데 디펙트 눈알키기 공짜로 쓰고 하위모 쓸 수도 있고 후벼팍이 되게 내장있으면 저거 후파로 계속 돌릴 거 아니야 이거 반사 먹어봐야되나? 팽이 상위호환 까지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저건 안됨 뽑을 카드 덤이 0장일 때는 안 뽑는데 그 차이가 있긴 하죠 뽑을 카드 0인데 뽑으면 대단한 모습 모형에서 먹을 거 있나? 반사? 형상 필요한가? 아 왜 안 먹음 근데 별로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브리타민 하나 먹어가지 뭐 이렇게 쓰는 거 개꿀이다 그냥 캐릭터 상관없이 정답 삼형제 끌자마자 이렇게 뭐지? 뱀픽몰 왜.. 왜 이렇게 쎄지? 왜요? 왜왜왜왜 적이 사라졌다고 알림 털버헤틴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방 가방권 털버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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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냥 개사근데? 흠 흠 아니 뭐.. 그냥.. 그냥 미쳤는데? 성능이 굳이 대단원 덱 안하더라도 그냥 사근데 털버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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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과제가 끝나서 수면제 복용하러 왔습니다 아 코딩조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코딩조아? 털버헤틴 취향참 제련의 축복 지금까지 미니보스 카드 먹었던 것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800골드는 거의 쓰레기 수준이었고 800골드 줄거면 쥐도 주든가 이거 설치 있으면 그러면 공짜네 800골드는 먹어도 쓰지도 못하는 것 주고 설치 플러스가 공짜가 된다 아니 이거는 왜 뽑지? 먼 차이지 뽑을 때가 있고 안 뽑을 때가 있는데 아 예비를 써서 두 장을 뽑았 응?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왕관? 다 먹었잖아 더 먹을 거 있나? 근데 어차피 코스트 필요 없잖아 집 엘리트 많다 이거 넘을 수 있겠다 엘리트 세 마리나 세 마리나 있네 제일 좋은 건 다섯 마리지만 음 할앤각 나올까요? 대단원 지우고 거지각도 볼 수 있을까? 나 고개 지우고 일단 할앤 봐야겠다 이거 담배 있어가지고 작심하고 지우면 지울 수는 있는데 지우고 나서 퍼펙트가 되냐 고개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라 저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장 해제 하하우 거짓 포기하고 할앤만 할까? 유물 점수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거지는 금카드 없는거 아 하랜 하랜 파괴 성수 프리즘 괜찮을 것 같지 않음 아닌가? 도갈 와 터보 와 터보 와 와 디펙트 와 터보 디펙트 최고 아웃풀 아님 저거 진짜 터보는 신이다 말살검? 말살검 같은걸로 오버킬 해야되는거 아닌가? 아니다 오버킬 여기서 하면 된다 그래서 백댐 띄워야됩니다 쉽지 근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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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만 써도 백딜하님 벌써 135딜 오버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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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함 아 고요함을 뭐 아니 됐다 왜 화를 내고 그럼 이거 뭐야 뭐야 포션 포션 뭐임? 포션 귀신 포션 찾아봐야겠다 어 민사 포트 포션 눈앓기기 이거 무력파 있는데 저거 베슨 어 예 귀신 디펙트색 불쌍하네 너희 집엔 너희 집엔 무력파 없지 붕괴 환살 쓰면 되는데 어 어 필요없는 카드긴 한데 그냥 그냥 이거 이거 지금 세 장 제거 되지 않나 여기서 한 장 사막 불에서 한 장 저기서 아 됐다 거지 안 할래 뭐지 우지 치울게 없네 여기 뭐지 우지 여기 선장 사막 불에서 한 장 사막 상점에서 한 장 근데 안 할래요 십구 승천까지는 스무스하게 뚫었는데 왜 이십승천 가니까 사막도 못 가는거지 대체 망겜이라서요 갓겜이었으면 벌썩겠다 고개가 지금 필요없나 고개가 지금 필요없나 필요없는 카드가 없네 개도가 필요없긴 한데 개도는 그냥 쓰면 엎어지니까 쓰면 엎어지는 카드인데 뭐 히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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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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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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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p now?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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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 됐어야 돼 말할 진짜 잉크아트 개설기다 팽이는 없네 이거 진짜 잘하는 거 같아 너무 쉽게 생각해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진짜 잘하는 거 같아 고개가 두 장이었으면 엄청 쉽게 돌렸을건데 할애 난다고 고개가 한 장에 들어가는 바라며 안사신경이 있었으면 이런 고민도 없는가 3,800 가나요 79 대 21% 간다 79 못간다 21 넘겠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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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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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4 이거 1막에서 엘리트 4마리나 나와서 된거임 영웅 하나만 못했어도는 아니네 50섬이니까 머쓱 에잉크허트 진짜 얘가 개삭이다 엘리트 한 마리 덜 나왔으면 못먹을 뻔했다 못먹을 뻔했다 아싸 2만원 소고 소고 자자 225 1 2 2 3 감사합니다.